2019년 4월 3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오늘도 뭐 여지없이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도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어제는 제가 수익이 적었습니다. 주식에서 77만원 수익 냈고요. 선물 옵션에서 1,606만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자 오늘은 주식에서 자 코스닥 레버리지 진입 들어가가지고요. 51만4천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오늘인가? 아 맞네요. 아닌데 51만원인가? 헷갈리네요. 자 아무튼 10일째 오늘이 10일인가? 이게 정확하게 한번 목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려서 워낙 뭐 수익이 뭐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어제가 77만원 그 다음에 오늘이 51만원 해가지고 자 51만4천원의 수익이 나서요. 10일째 지금 전업투자 한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왼쪽의 파워포인트가 자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만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자 코스닥이 좋을 것 같으다 그러면 코스닥 레버리지 들어가고요. 그 대신 이때 당시에는 인버스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는 배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비어있는 공간은 하락장입니다. 자 하락장은 거래를 아는거죠. 이날도 사실상 하락장이에요. 17,000원인데 그냥 억지로 들어간거죠. 뭐 3,000원 4,000원 이런 날은 다 하락장입니다. 비어있는 공간도 하락장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 자그마치 730일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정확히 360일 곱하기 2 해가지고 730일, 730일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 주식시장에서 깡통차거나 선물옵션 시장에서 깡통찼다라고 해도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100만원 갖고 1억 5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선물옵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깡통 주식을 투자를 해서 깡통찼신 분들 낙담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무한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똑같은 날짜에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모조리 싸그리 240 종목을 매수해놓고 홀딩한 겁니다. 중장기 홀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0% 수익 난 종목들 600%, 600%, 700% 자 이 종목들은 다 팔아먹었고요. 1000% 수익이 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 팔아먹었어요. 여기 보시면 16년도 6월 1일서부터죠. 자 이날 6월 24일날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날 브렉시트 걸린 날 제가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화룡점정으로 제가 일부러 파란색깔로 그날 브렉시트 터진 날 3만 몇천원 손절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런 무한도전을 미련스럽게도 2년 동안 한 이유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에서 깡통차고 희망 잃고 낙담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 근거자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2년 동안 730일 동안 이 수익 근거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요 하루에 10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이렇게 버는 돈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인생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꾸준하게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만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돈이 있는 분은 돈이 있는 분은 회비 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신 분은 여기에 보시면 판단몰 카페라고 있습니다. 이 판단몰 카페에 오셔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뜬다님 뭐 이래가지고 글 많이 쓰잖아요. 자 이런 분들 제가 여러분들 제기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런 글 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정성이 고마워서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글 쓰는 분들은 글을 많이 쓰는 분들은 제가 본 수익금 갖고 사회 환원금 제가 배당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뜬다님 환원배당금 해가지고 50만원 제가 배정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은 더 많아가지고 지금은 63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배당해드리는 금액이 자 이 분이 여기 보시면 63만 5천원이라고 나오죠. 자 이 판단몰 카페가 무슨 카페인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모두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다니는 그런 세상 직장 걱정 없이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은 카페입니다. 이 카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 분은요 제가 배당금을 드립니다. 글쓰는데 이 판단몰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해 준 사람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배당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걸 이용하셔도 되구요.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글을 쓰시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글쓰는데 난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이 카페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야 헬그네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 자금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저한테 내미십시오. 그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요. 자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전업투자 가입하실 분은 010-2173 그 다음에 주식전업투자 선물옵션 전문가 이거 한번 배워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만 공부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갑부가 부러울 일이 없죠. 매일 이렇게 돈을 버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재개하실 분 그 다음에 평생 벌어먹을 지식에다가 투자하실 분 자 그런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